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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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럽네. 지금 일요일이고 그 리마인드 하는 거 남편 수트 피팅을 써가지고 오빠랑 가고 있어. 내 드레스 피팅은 다 끝났고 사실 그때는 영상을 찍을 생각이 아니어서 영상이 별로 없더라고.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오빠. 8주년 리마인드 촬영 소감이 어때? 뭐가 좋아? 8년만에 결혼식에 다시 듣길 수 있다. 로버트야? 타이언 테일러에 도착했어. 바로 여기 한번도 입어봐. 한번도 입어봐. 한번도 입어봐. 한번도 입어봐. 한번도 입어봐. 지금 샵에 가고 있는 중이고 다경이랑 신랑은 나보다 메이크업이 짧게 걸려서 내가 먼저 이동을 하고 아무래도 다경이가 아직 애기기 때문에 너무 오래 나와있는 것보다는 소유시간이 짧은게 좋을 것 같아서 나 먼저 움직이고 있는 중이고 나는 어제 사실 사실 안 먹었어야 됐을 때 갑자기 저녁 약속이 급잡히는 바람에 큰일났어. 많이 부었네. 에이바이봄이라는 샵에 가서 헤어메이크업을 할 거고 그 위에 이제 있는 에서 웨딩을 진행을 할 거 같아요. 또 가장 예쁘게 찍어볼게. 새로운 데가 어떻게 되니까 이제 웨딩은 새로운지 지금 커피를 마시더라. 먼저 나 오늘 먹을 때 이게 무슨 일을 하세요? 그래, 저는 이 집을 마시러주면 진짜 너무 귀여워요. 여기가 더 잘 어울리는 게 좋은데 여기가 더 잘 어울리는 게 제일 잘 어울리는 게 여기가 더 잘 어울리는 게 매우 잘 어울리는 게 이렇게 다는 가수에 제가 오늘 그냥 신부님이라고 해서 불러올게요. 드레스 한번 들어서 놔주시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드레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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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비트웨어 같은 드레스인데 첫 번째 드레스 끝! 첫 번째 드레스 끝! 첫 번째 드레스 끝! 첫 번째 드레스 끝! 오늘 제일 예쁜 사람이 누구야? 아빠랑 다경이랑 엄마 중에? 아빠가 예뻐! 아빠가 예뻐!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 한번 올렸었는데 드레스 뭐 입을까? 이 드레스는 다들 꼭 하라 그래서 제가 오늘 게시하는 거예요. 두 번째 드레스도 그렇고 약간 조금 이브닝 드레스 느낌의? 저번에 웨딩 웨딩 드레스는 아니어서 촬영하기도 좋고 그냥 나한테 더 잘 어울리니까 많이 입는 중 뭔가 지 kilometre 진짜 오늘others 담겨engine 진짜 너무 저렴한 것 같고 잘 어울리네요. 여기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 애교를 한참을 맞으려고요. 가경아 웃으면서 빵끝 웃기고 진짜로 웃음이 진짜 웃음 다 보지? 자 가경아 엄마 봐봐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어디 있어요? 자 가경은 좀 잘하라고 하세요 세 번 더 해봐요 또 한 번 해줄까? 다 뽑고 너무 잘했어요 가경은 다른 표정 가경이 다른 표정 세 번째 끝! 몽환적이고 귀엽고 러블리한 두 개 아프니까 구머니도 있고 헤드피스도 썼었고 헤드피스가 사실 너무 원전 마스터피스인데 되게 광한 느낌의 귀여움을 그 때와 한 맨모 감 luckily 으 스태프 네 Document 뜬금 고생했고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 먹어도 돼요! 수고하십시오! 됐어? 엄마 사랑해? 엄마 이름 뭐야? 엄마 이름 뭐였지? 엄마한테 전화해서 몰라. 몰라? 완전히 몰라? 엄마 사랑해요. 상상해요. 네. 강요하는 거 아니야? 강요. 됐어요. 마지막 상상의 컨셉은 진짜 약간... 그리스 여식이라고 하면 이뻐겠지? 드레스가 너무 예쁘고 내가 저번 피팅 때 못 입어본 드레스인데 진짜 너무 예뻐. 약간 지금 헤어랑도 너무 잘 어울려서 잘 쳐줬어요. 뭔가 리마인드 웨딩 겸 남편 은퇴 기념 리마인드 겸 뭔가 이렇게 가족 사진을 예쁘게 차리고 남길 수 있는 건 되게 유의미한 것 같아. 일단 약간 봉순놀이나 언제나 재밌으니까 드레스 입고 막 이렇게 갈아입고 하는 거 힘든데 여자만이 가진 컨셉일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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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